안녕하세요. 오늘은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아트상품이랑 작품들을 설치하러 왔는데요. 여기는 노원에 위치한 북서울시립미술관이에요.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여기 1층에 옛날에 카페자리로 들어오면 원래 이 메대가 시립미술관 안쪽에 있었는데 여기는 카페가 없어지고 이런 아트상품들을 전시할 예정인 것 같아요. 다른 작가님들은 설치를 해놨고 저랑 조정원 작가님 작품도 이렇게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. 네,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. 제꺼 3호짜리 작품도 두 개 놓고 이거는 마우스패드예요. 저번에도 마우스패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그림으로 마우스패드 2종을 만들었고 이거는 안경닦이고 이거는 브로찌예요. 브로찌도 두 종류로 만들었는데 좀 특이하게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네, 이쁘죠? 그리고 여기 조정원 작가님 건데 이렇게 엽서랑 이렇게 작은 거울이랑 이런 건 카드 거울이에요. 이게 인기가 좋더라고요. 이게 인기가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런 배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기 또 그림도 저랑 다르게 이렇게 두 칸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. 북서울시립미술관 1층에 있는 카페에 오시면은 이렇게 작가들 작품이랑 제 것까지 전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아트 상품들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북서울시립에서도 좋은 전시도 많이 하고 하니까 오시는 김에 여기 좀 산책도 하시고 제 아트 상품도 구경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